나는 바이오 슬라이저, 불의 나라를 지배한다. 나는 락 슬라이저, 바이오의 나라를 지배한다. 8개 나라를 다스리는 8명의 슬라이저. 우리는 슬라이저, 전등이 시작된다. 바이오니클의 새로운 6전사, 보록이 잠을 깬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크라나 마스크, 바이오니클 보록 시리즈. 그들이 잠을 깨면 새로운 전설이 시작된다. 바이오니클 용사들이 제터스 쪽으로 들어왔다. 제터스, 마스크 따도를 찾아라. 언젠가 찾고 갈 거야, 제터스. 신비의 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 바이오니클 도아누바. 새로운 가면, 갑옷, 다지능 무기. 최강의 여선용우, 레고 바이오니클 도아누바. 빛의 토하, 타카노바. 오직 그만이 마탄우일을 구할 수 있다. 여서토와 함께 어둠의 제왕 마코타를 물리쳐라. 마찬가지로 시작된 운명의 소비. 타카노바 대 마코타. 바이오니클. 뭐야, 저 거미는. 스패더맨, 자네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데. 이봐, 내가 원조 거미야. 물리면 끝이야. 저 원반 좀. 우와. 거미 전사, 피소라, 바이오니클. 괴물이 다 삼킨다. 히어로 팩토리, 도와주세요. 새로운 레고 히어로 팩토리. 우리는 최첨단 로봇 히어로를 만든다. 브레스톤 스토머가 있가는 알파팀. 악당을 무찔러라. 내다리. 탄생, 레고 히어로 팩토리. 레고 히어로 팩토리 2.0. 악당에 맞서 더 강해져 돌아왔다. 크고 정교한 몸체, 필맨, 다양한 무기 아이템. 서지, 넥스트 스토머. 출동. 맞는 거미다. 레고 히어로 팩토리 2.0. 신제품. 레고 히어로 팩토리. 애니멀 파워로 강력해졌다. 호랑이 파워 맥스. 늑대 스피드 벌크. 사자의 능력 로카. 사악한 어둠의 주술사의 공격을 막아내고 정글의 평화를 지켜라. 레고가 제일 잘나가. 히어로 팩토리 탈옥사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악당들이 히어로 팩토리 감옥을 탈출했다. 히어로가 되어 레고 히어로 팩토리 홈페이지 게임에서 악당을 무찔러라. 다섯 가지 미션. 지금 로카와 블랙팩톰의 미션에 도전하라. 레고 히어로 팩토리 미션 6 탄생. 스트링거 응답하라. 탄산이 6 행성으로 출동하여 볼틱스의 전기 공격을 막아라. 히어로 팩토리 홈페이지에서 스트링거 대 볼틱스 미션에 도전하라. 신제품. 레고 히어로 팩토리 미션 9 탄생. 스피드 아데몬이 로켓 오토바이를 타고 얼음행성 콜릭스 4로 도망치고 있다. 히어로 팩토리 홈페이지에서 스터무대 스피드 아데몬 미션에 도전하라. 신제품. 히어로 팩토리. 코쿨에 갇힌 퓨노를 부해야 해. 어서 빨리 해. 슈터 장착. 각오해라. 퀸 미스트. 공격을 받아라. 신제품. 히어로 팩토리.